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댕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세에요. 이 친구들은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하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갈림길의 선택에도 많이 선택의 기록에 서 있을 것이고 내 형제, 내 부모, 금전관계, 시험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나깨나 불조심이야.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머리 아픈 일이 많아. 특히나 남녀관계에 배신수가 들어가서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어지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 칼을 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남자조심. 자나깨나 입조심. 32세는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 자꾸 팔라 그러나 봐. 있는 사람들은 팔라 그럴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못 팔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꾸 팔아야 돼. 뭘 자꾸 판다고 그래. 머리가 아파. 없으니까 팔겠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조금 금전에 조금 많은 고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재산을 자꾸 팔아. 낭비를 해. 이거 팔아서 내가 이걸 메꿔야 되고. 이거 팔아서 내가 이걸 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거의 32세로 봤을 때 상문도 많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장례 시작하는 일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기후는 또 들어올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참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에 의해서 조금 배신의 상처가 또 클 것이고요. 이성이 아닌 동성 간에.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재수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데 구설이 오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세 정도 되면 이성보다는 동성 간에 그런 엇갈린 인연의 배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상처가. 지금 되게 중요한 나이잖아요. 32살이면. 그런데 많이 힘들어 보인다.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의 가정에 불화가 생길 조짐이 좀 있으니. 눈을 감아도 어지럽고 눈을 떠도 어지러운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 막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44세 분들은 머리가 명확해. 머리가 좋으세요. 경자연애는 단순하다는 것을 조금 중점을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명석해요. 44세 분들은 계약이 성사가 되고 영업직을 하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성과는 있어. 그렇지만 장거리 운전이나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돼요. 잔 건강에 조금 유의만 하신다면 이 44세 분들, 뱀띠 분들은 그래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이동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수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44세는 3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다 좀 보여줘요. 56세 여러분들은 진짜 말하자면 반반인 것 같은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반반. 50대 50이라고 보여줘요. 그거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3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은 바람이 좀 날 수가 있다. 춤바람. 바람이라도 남자바람은 아니에요. 춤바람도 바람이고 산의 바람도 바람이고 또 친구들하고의 바람도 바람이고 바깥바람도 들어가 있고 불리는 사람도 많아요. 불리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뱀띠는 다른 띠보다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좀 무난한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될 것 같고 작은 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닐 땐 꿀덕 연기 낮지 않잖아. 그런 거를 간과하지 말고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작은 게 더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이 뱀띠분들은 작은 거에 소홀하지 말고 작은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